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모교에 강당을 짓도록 50억 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수십억 원이나 주면서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모교인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입니다.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가 50억 원을 지원해 지난해 말 체육관과 급식소로 쓸 다목적 강당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미 체육관이 있었던 데다 중문동에만 체육관이 5군데나 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예산 지원이 부적정하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을 하려면 반경 2km 이내 주민 대표와 도의원,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4km 떨어진 중문마을 주민들하고만 협의한 데다 40억 원 이상 주민 지원 사업은 자체 투자 심사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해명 자료까지 냈었습니다.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주도에 보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라고 통보하면서 다른 사업들까지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상황. 결국 도지사 모교에 무리하게 지은 체육관 때문에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